이번 동영상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공동공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공부라고 하는 기능은 온라인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립감 속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체 수업을 다 완주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을 덜어드리고 좀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도록 공동공부라는 기능을 오픈 디토리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공부에 모바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토픽의 화면입니다. 모듈일 수도 있고 코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이 버튼이 있죠? 이 리스트가 나오는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동공부라고 되어 있고 참여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동공부에 현재 48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참여하기 버튼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은 현재 이 공동공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참여하려면 여기 있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참여중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공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픽별, 사용자별, 명예의 전당 이렇게 세 개의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토픽별은 각각의 토픽별로 여러분이 그 토픽을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용자별은 이 공동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 일종의 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공동공부에 완주했을 때 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공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실습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 대한 공동공부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토픽별에 이렇게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서버 구축이라고 하는 수업으로 이걸 클릭해서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 구축 토픽으로 왔고요. 이 토픽의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봤어요 버튼이 나올 겁니다. 여기 봤어요 버튼이 있죠. 이 봤어요 버튼을 터치하면 562명으로 사용자, 그 참여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다시 사이드바로 가서 공동공부로 들어가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 구축에 이렇게 강조 표시가 돼서 제가 저 토픽을 봤어요 했다라고 이렇게 마킹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46%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봤어요를 몇 개나 했는지에 대한 퍼센트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봤어요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46%는 100%가 되면서 저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공부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듈에 새로운 토픽이 추가됐거나 또는 비공개였던 글이 공개가 되거나 또는 준비 중이었던 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알람을 통해서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동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토픽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종의 구독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